오, 결승전. 그래, 상욱이가 진짜 다크호스라니까. 오케이, 오상욱 서비스. 상욱아, 할 수 있다! 서비스 굉장히 약한데. 고질병 서브, 과연. 상욱아, 가자! 오늘 타부라 개모다, 진짜. 서브로 80. 오, 좋은데? 오상욱! 백핸드! 진짜 멋있었어, 방금. 와, 진짜 속았어. 자, 선수 1대0 선취점, 오상욱. 높게 나갔는데. 아, 타점이 굉장히 높죠. 높게 다시 한 번. 그 순간 높게. 스매시 가나요! 뭐야? 에이, 감독이 레슨 해주셨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오상욱! 뭐야? 야, 서비스마. 서비스면 좋아. 얘 뭐야? 에이, 이거 배웠어. 에이, 감독님한테 훈련 시켜주셨구먼, 이거. 말도 안 돼. 야, 뭐야? 뭐야? 아, 부승관 체력이 한계인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부승관 무너지지. 안았어, 안았어. 승관이 안았어. 보여줘! 승관아, 부승관의 빡침. 네. 잠깐, 됐다. 아, 부승관 분노를 삭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 바로 이건데. 이거 좋았다. 나이스 스매싱. 이제 순간이 다르긴 하네, 또. 이게 배드민턴이지. 그렇죠. 이게 오상욱이죠. 처음으로 역전당하는 오상욱. 어, 서비스 좋았어. 인인이야. 완전 인이야. 아니, 노릅, 두릅샷을 했으면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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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맷이 각도가 좋아요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 너무 꽂히니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라 진짜 이렇게 팔을 펴서 타점은 나보다 좋아 이런 드롭은 말도 안 돼 노릉이만 노릉이만 노릉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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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외로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 우와 다시 진짜 다시 봐도 놀리네 제가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제가 어디서 깎아내리고 할 수 있는 자꾸 동호회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금메달리스트는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네 와우 와우 푸덕으로 가죠 푸덕으로 저 정도 복복이면 펜싱해도 되겠는데요 펜싱 한번 해볼래? 끝날 중간에 도착해 트라이퍼